자 롱더아크, 더 롱더아크 스토리 모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소드 참사 캐나다 북부의 야생지역에서 비행기가 추락한 후 맥켄지와 그린우드 박사는 서로 헤어지게 된다 생존을 위해 사투하면서 맥켄지는 밀튼이라는 작은 마을을 탐험한다 그곳에서 맥켄지는 조용한 파멸의 실체를 체험한다 이 장면이 불가능하니까 키터랜드의 프레젠트 아스트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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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직 키워드가 필요없어 잠자리 불을 끄는다. 좋은 생각이네. 너무 힘들어. 아직도 죽을 것 같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불피우기 야, 근데 열 발 아래 열 번 안에 실패하면 어떡하냐 미틀차 오, 철 파편이라 구용식량이 그냥 나온다고? 미쳤구나 말이 안 되는 음 아, 이거 너무 힘들어 그 놈의 뼈는 그 놈의 뼈는 지금 너무 놀랄지 칸초나라님이 10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식량지원 칸초나라님 100개 감사합니다. 식량지원 잘 받을게요. 칸초나라님 100개! 칸초나라님 100개! 칸가 때 개 interrupt Walmart 칸초나라님 100개! 칸초나라가 예뻐를잖아 본인도 빠르게 Horizon 한편 죽을 때가 죽을 수 없으면 좋죠 고도가 내 head가 느껴져요 이거 어떻게 하더라? 상자 부시면 아이템이 있다고? 채 안 먹어도 돼 왜 왜 미션 완료가 안 되냐 밤 지새워야 돼? 동굴에서 아침까지 버틸 불을 피우세요 아홉시간? 아이 미치 야 아홉시간 피라고? 나무가 아홉시간이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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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kt if it. fire looks good. Power a freeze to death. 사야만 해먹어 그 날이 나갔어 너무 미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에스타드가 돌아왔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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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나 음식. 뭐야? 자카라베트 로봇 트랜스포트. 미켄지 스피킹. 음? 워. 워. 슬로우. 뭐. 뭐. 왜이렇게 빨개.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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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요. 저는 누구는 누구야. 맞습니다. 아직은 장인이야? 네 아직은 장인이야. 제가 이후에... 왜 넌 여기가? 네, 저에게는 도로입니다. 다른 곳에서 이솔라가 있는 지역의 지역은 그리스로 인해가 있고... 그리스로 인해가 또 다른 곳에... 한국과 대회는 없지만 아직도... 저는... 하지만 나는 여기를 못들고 아직 안전해? 누구에게 변신이 되죠? 누군가가 되죠 무슨 말이죠? Mackenzie... Will... 나는 여기를 억울한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나는 일자에 사업을 하는지 한쪽으로 밀려할 수 있는 기준 한가가가가 많으니 한가가가 그가 그가 믿을 수 있는지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잠시만, 질문 아스트릿, 너가 걱정돼? 너가 도와줄까? 아니면 안 돼? 그 상황이 뭐지? 그 상황이 없다는 게, 기억나? 그 상황이 없다는 게, 아스트릿? 없다는 게, 질문이 없다는 게 캐네 안대하지마! 야, 이거 오고 새끼야! 여자가 나쁜 년이네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이성적으로 판단해 이성적이야 그렇지 하면 안 돼 그래, 꺼져 가버려 뭘 아스트릿이야 안 돼 안 돼 아니, 저는 안 돼 택배에 넣어주세요 프리할라이트에 시작할거에요 조금만 붙여둘거에요, 왜냐면 어려운 운이 될거에요